이거 판단 맞겠지? 으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씨 아이 보네 아이 아 이게 사다리 소리 잘 들리네 조질 수 있을까요 이거? 약간 다른거 하나가 또 내렸는데? 이건 기회야 10위안에 들었다 당장은 패배했지만 우린 다시 돌아올까라 이겼다 위에서 안 내려오네 이거 어 체크포인트 정적 정적 하나 더 먹고와 정적 하나 더 먹고와 아이 하나 더 있었어 개운해 이거 옥상 돌아 난 정적이야 야 야 얼마나 늦게 죽는거야 야 정적... 너무 많은거 아냐 이거? 부담되는데? 하마스 먹고 심탄기 먹고 정적 있으면 안지지 이거는 이거는 상대가 해기하는 이상 질 수가 없지 한명 잘 가고 이건 질 수가 없지 슈퍼스토어는 템빨 싸움이거든 저거 또 있어 뭐야 이거 가질 사람? 어떻게 집니까? 상대의 위치라 이거 상대는 내 발소리조차 못 듣는데 바깥에다 어우 겠다고 아 근데 정적이 좀 너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슈퍼스토어는 정적 먹는 사람 이기는거라 진짜로 어... 스나말고 뭐 아 엑스텐스일까요? 어 이거 괜찮은데 외로? 전방에 약간 그 라이브같은 두개가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화면은 깔끔하네요 밑에가 너무 넓은게 좀 좀 그래 정적 드랍률 못 거짓말 안치고 슈퍼스토어 여기 일대 주변에 정적만 한 10개 나온거 같애 드랍률 높아라고 이게 내가 지금 많이 먹어서 내가 쓸어 담으니까 괜찮은거지 내가 저 당하는 입장이면은 진짜 그냥 아아 하고 만다니깐요 그냥 아아 하고 만다니깐요 넌 도망칠 수가 없어요 어 교란이다 이거 어 교란이다 이거 교란 몇개 몇개를 가지고 있었던거야 나도 저격총 있는데 아 저게 뭐야 저격총에다가 저지탄이야? 아이쿠 아이쿠 잘까구 맞습니다 훈련시킨 고양입니다 주위에 적이 감지되면은 울도록 훈련시켜놨습니다 일자로 달려대 일자로 이야 똑같다 달리는 속도 오케오케 내가 써클을 몰고 간다 내가 가스를 몰고 간다 아 자 맥텐이 너무 좀 심해 솔직히 h10만해도 솔직히 성능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채택률에서 한참 밀릴 정도면 도대체 이게 아까 빠이점 하나 더 찍혔었거든요 아 저를 살필 해야한다 정찰기보내 거립을реード 이러면... 어 뭐야 이거 저건 솔직히 심장 떨어지지 아잇 가스마스크 아 못 먹겠다 반짝이더네 어디갔지? 와 이거 얼굴 맞았다 컷 이거 그 운전석 얼굴 맞으면 가끔 저렇게 죽거든요 자체배송 해야겠다 아하 인기 너무 많고 한발 빗나가게 해야돼 어 안쏘네 끝까지 붙었습니까 휴먼 빠르게 장갑밥 한번 먹었다 정찰이 필요하다 그래 그 남았대 왜 안나오나 했다 아 아 아 아 아 달달하구만 그래요 엘스텐도 충분히 좋다니까 근데 선택률에서 한참 밀리면 진짜 맥10은 얼마나 좋겠어 솔직히 저거리에서 아까 맥10으로 쐈죠 h10보다 좀 더 빨리 눕힙니다 진짜 진짜 제가 유튜브 맥10 올라가있는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저거부터 더 빨리 눕혀요 SMG인데 이 거리가 45미터 이 거리가 마지막 요청은 무시해 공중지원 보내 현장에 무인정찰기 현장에 무인정찰기 현장에 무인정찰기 현장에 무인정찰기 현장에 무인정찰기 며칠 여기서 안보이겠다 2층 문 안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 뭐지 가스차 접근 중이다 운로 정찰기 요청한다 현장에 무인정찰기 무인은 빨픽은거 다 잡아줍시다 일단 나중에 양각이라도 맞지 않게 공중지원 장공에 적 무인정찰기 이쪽으로 갑니다 정찰이 필요하다 공중지원 보내 현장에 무인정찰기 빨전만 너무 보고 가면 안돼요 유령같은 애들이 숨어있으면 큰일 나니까 야 뭐야 이거 정적 뭐 매번 죽일 때마다 입혀야 되냐 이거 안 있었네요 저 유령 현상 그럼 어차피 일로 와야 된 애들이라서 소리 한번 내주고 여기까지다 임무 실패 상황이 좋지 않다 뭐해 뭐 옥상인가 아 옥상인가 보네 이거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올리는 아까 옥상에 뭐 터지긴 했는데 이동했나? 오케이 저 친구 잡았군요 이 방향에서 쏘기는 쐈는데 어디 숨어있지 저런 대사를 안나오는건가 하지? 이쪽도 없고 마스크가 없네 핸드폰 딱 꽤 침묵 어 아 세명 하아... 저깄다 와아... 꿀 아아 이거 죽겄다 아아아아 야 파마스 진짜 드... 와아으... 그 짧은 사이가 죽네 아아아... 개 날 먹들 진짜... 까비 어 파마스잖아요 로제 파마스 걸어다 nied다 그냥 이 위에 내렸겠다 위치 알고 등로제가 Trustees면은 이거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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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가 튼틀해 근데 마스크가 튼틀해 과연 흥로대충 과연 거였다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인마 아이 지금 시약 안좋네 어이구 마스크 모셔 야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진짜 안타깝다 아